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카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우선 우리가 가입을 했잖아요. 보통 가입을 하고 나면 이 사이트의 이 카페의 공지사항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카페는 어떤 문화이고 또 어떤 원칙에 따라서 운영되는지가 카페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카페의 어떤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핏독사항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 카페에 대해서 좀 탐구를 좀 하시면 좋죠. 그리고 카페의 왼쪽 부분은 여러가지 컨텐츠별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는 건데요. 그 중에서 제가 뭘 볼까요? 금주의 산행, 모인 후기, 개인 산행, 여행 후기 이렇게 있네요. 이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사람들이 올린 글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럼 이 글 중에 제목을 보시고 이거 재밌겠는데 싶으면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제목에다가 그리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그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찍은 사진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뒤로 가기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누르면 다시 이 글 제목 리스트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딱히 볼 게 없다. 그러면 이전에 사람들이 작성했던 글을 보고 싶으면 이 밑에 보시면 숫자들이 있죠? 1, 2, 3 이렇게 써 있는 거. 이걸 누르면 옛날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더 오래된 글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다가 예를 들면 사진이 좋네요. 쭉 보고 여러분이 엄청나게 많은 사진이 올라와 있군요. 자, 이걸 다 본 다음에 여기 뒤에다가 아, 잘 봤습니다. 라고 인사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분이 쓴 글에다가 이렇게 댓글을 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이 사낸과 관련된 후기를 글을 작성할 수도 있어요. 자, 위에 보시면 글쓰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거든요. 자, 이 버튼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뜨고요. 여기 이쪽 부분에다가는 여러분이 작성하려고 하는 글의 제목, 예를 들면 어디가 있을까요? 한라산 후기, 그리고 개인산행 후기, 여행 후기 이거는 이 옆에 보시면 이렇게 이 게시판이 다양히 굉장히 많잖아요. 그 카테고리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작성하려고 하는 글이 어떤 게시판에 속하는 글인지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는 개인산행 후기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뭐 다른 말로는 게시판에 들어와서 글쓰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기본적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요. 여러분이 직접 지정해서 하셔서 이 왼쪽에 있는 이 카테고리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글인지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라산 후기라고 적고요. 너무 좋았어요. 라고 하고 다른 분들처럼 여러분이 촬영한 사진을 올리고 싶으면 여기 사진이라고 하는 이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에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요.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화면이 좀 크니까 좁힐게요. 여기 사진을 추가해주세요 라고 적혀있죠. 사진 추가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자, 이런 화면이 떠요.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사진을 보관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진들을 선택을 하는데 여러 개의 사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자, 컨트롤이라고 하는 키를 누릅니다. 자, 여기 제가 키보드를 준비했는데요. 여기쯤에 있어요. 여기 있는 이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포인트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진들을 선택하... 사진들 위에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클릭, 클릭, 클릭을 하면 그 사진들을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럼 지금 4장의 사진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열기 버튼을 누르시면 자, 4장의 사진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진들의 어떤 효과를 주거나 아니면 편집을 하고 싶으면 자, 위쪽에 보시면 크기를 바꾼다거나 사진을 회전시킨다거나 사진의 어떤 효과를 준다. 예를 들면 이 사진을 흑백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이걸 클릭하시면 사진이 흑백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화면이 안 보이는데 자, 밑에 적용 버튼을 누르면 이 아까 이 펭귄 사진은 흑백 사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진을 편집한 다음에 사진 올리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 사진 등록하겠습니까? 라고 나오고요. 자, 확인을 누르면 사진을 등록하는 중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럼 지금 사진을 카페에 등록하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저는 지금 테스트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카페에다가 테스트 글을 올리시면 그건 좀 신뢰해요. 저는 등록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괜찮은 거지만요.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을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산행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거나 공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밑에다가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웃음 표시를 하면 이제 글의 작성이 끝난 거죠. 자, 그 다음에 미리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이 작성한 이 글이 어떤 모양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지를 저장하기 전에 확인하는 절차예요. 이렇게 쭉 보시면 이런 모양으로 저장될 거라는 거죠. 확인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꺼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확인이라고 적혀있죠. 이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저 글이 여러분의 그... 여러분이 가입한 그 카페에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저거는 테스트용으로 만든 글이기 때문에 등록하면 실례니까 저는 그냥 취소를 할게요. 그렇게 해서 등록하면 여러분들도 다른 분들처럼 이런 글들을 이런 사진들 올리고 글 작성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산행과 관련된 정보들 또 경험들을 공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카페의 기본적인 사용법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물론 이걸로 카페를 사용하는 법을 다 알려드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 카페에 가입하기 그리고 카페에 있는 글들을 보는 방법 댓글쓰기 그리고 여러분이 글을 작성하는 법 이게 사실은 핵심적인 기능이고요. 이 외에 이제 액세서리 같은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들만 예 한다고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제가 다음 홈페이지로 가볼게요. 다음 홈페이지로 가려면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조그맣게 다음이라고 적혀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다음에 홈페이지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자, 지금 제가 로그인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로그인이 뭔지 아시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나라는 것을 이 서비스에게 알려주는 거 로그인이라고 했죠. 자, 로그인이 된 상태면 이 서비스는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msakim이라는 그 닉네임을 쓰고 있다고 간주하면 이 사이트는 제가 msakim이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럼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입했던 카페들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로그인하니까 여기 밑에 보면은 카페라고 적혀있죠. 이 버튼 위에다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자, 카페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입한 카페들의 목록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만약에 아까 보셨던 그 산행과 관련된 카페를 가고 싶으면 이 안에 다 들어가 보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카페의 숫자가 100개, 200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자기가 가입해놓은 카페가 그럼 그것들을 다 이 화면에 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내 카페 목록 가기라고 하는 링크에다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요. 아, 안 그래도 되겠냐. 옆에 있는 이거 있죠? 이거를 클릭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죠. 내 카페 목록 가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이런 화면으로 가고요. 이 중에서 방금 우리가 가입했던 산수산악해라고 하는 카페에다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산수산악해로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활동하다 보면 올 일이 자주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훨씬 더 빠르게 올 수 있는 방법은 즐겨찾기를 하는 거죠. 우리 효도코딩 수업 중에 자, 여기 보시면 인터넷 수업 중에 각각의 웹브라우저 사용법 중에 즐겨찾기 사용법이 있어요. 그 수업을 보시면 즐겨찾기 하는 법이 나오니까요. 이 카페를 즐겨찾기나 바로가기나 이런 걸로 등록해서 사용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